여호수와 이장 이 땅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자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고 저녁이 되어 성문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이미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 놓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말리기 위해 지붕 위에 펼쳐놓았던 3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왕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까지 뒤쫓아갔는데 왕의 부하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성문은 닫혔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요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요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당신들을 대하겠소 라합이 살고 있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라합은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으로 가면 왕의 부하들이 당신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이 되돌아가면 당신들의 갈 길을 가십시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약속한 이 맹세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소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내려갔던 창문에 이 붉은 밧줄을 메어 놓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당신의 형제 자매와 모든 가족들을 당신의 집 안에 모아두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이라도 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만약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소 라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에 정탐꾼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라합은 창문에 붉은 밧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이리저리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을 찾지 못한 채 3일 만에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도 요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와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요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요호와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몹시도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